하여간 수거했다. 이준석의 화답도 논란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부모를 언급해서 이 전 대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론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유한 위원장 사과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반응부터 보시죠. 무슨 말인지 해석은 어렵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거하셨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사실상 끝난 건 아니냐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해석이 어렵다라고 한 걸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비판의 뜻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당신은 외국인이 아니냐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아냥 인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 대표의 이 반응.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해석해드릴까요? 그냥 미안해하다. 내가 선 넣은 말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웬만하면 좀 잘 용납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굳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인유한 위원장의 사과는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심플하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렇게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수고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로만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제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한 3, 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은 정색하면서 가르쳐준다고요. 정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수고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학생이 교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갔다가 했는데 요즘은 수고라는 말이 그렇게 엄격하게 쓰이지는 않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고는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혁신위원장으로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본인한테는 불편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게 나한테는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과를 받지도 않으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저런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의 저런 말씀이 이야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게끔 하는 원인 제공은 이준석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쯤에서 나도 사과를 갖다 잘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또 혁신위원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일단은 인유한과 이준석 사이에는 이제 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신당 창당은 갈수록 불가피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한 게 뭔 잘못이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보사님 해석에 옛날에는 이제 수고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위아래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사족을 붙이냐는 거죠. 왜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왜 해가지고 그 인유한 위원장한테 또 어떻게 보면 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또 하는지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당내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은 어찌됐든 사과를 했는데 이 전 대표는 사과하는 적을 못 봤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찬 최고. 이 전 대표 날선언행 무수히 했지만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얘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며 이 전 대표의 이른바 논란 태도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은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선언행 무수히 했다. 예를 들어 인유한 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문전박대했던 것 안철수 전 대표에게 비읍시옷이라는 욕설을 했던 것 그리고 최근 인유한 위원장에게 어디서 배워먹었냐라는 격한 표현을 했다는 것 등등을 장최구가 말한 걸까요? 그런 거죠. 맑고 맑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설화, 부모 얘기하면서 있었던 것 때문에 즉각 유관 표명하고 사과하신 이후에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안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해찬 최고 꼭 얘기 안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대상들한테 그리고 본인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국민들 당원들한테 한 번은 고개 숙여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100% 다 본인은 잘된 판단,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